북부의 왕 여름휴가로 요트를 타러 온 두 부부 그중 오늘의 주인공은 대머리책과 육감녀 제니퍼입니다 그리고 배에서 일하는 핫가인 마누엘 아무래도 눈길이 가는 남자인데요 그때 마누엘에게 한 여자가 다가오고 무지하게 화를 내는데 뭔 말인지 몰라도 서로 욕을 하다가 뺨 따기까지 날립니다 너도 맞아래 그리고는 살벌한 눈으로 저주를 뿜으며 사라지는 여자 아무튼 요트는 망망대해로 나가고 다들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때 마누엘에게 살살 시비를 터렁 잭 한편 아까 그 여자는 부두술로 남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살벌한데 그리고 부부간의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잭과 제니퍼 하필 옆방에 마누엘이 있었는데요 소리를 몰래 엿듣던 마누엘 쌍꺼피를 흘려? 다음날 한가롭게 휴가를 즐기던 사람들 잭은 여전히 마누엘이 못마땅한데요 마누엘도 은근히 잭을 무시하다가 혼이 나게 되죠 그렇게 열받은 마누엘은 박차고 나가버리는데 그때 던진 행주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뒤늦게 발견하고 소화기를 뿌리지만 이미 젖됐음을 깨닫고 탈출을 지시하는 선장 폭풍어에 휩쓸려 표류하던 제니퍼는 홀로 무인도에 떨어지고 뒤늦게 떠밀려온 선장을 발견하지만 이미 죽은 상태였죠 그때 나타난 마누엘 이렇게 두 사람은 무인도 표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해가 중천이지만 아직도 자는 제니퍼와 다르게 일찍부터 먹을 것을 찾으러 간 마누엘 제니퍼는 음식을 보자 슬금슬금 일어나는데요 아침부터 돼도 않는 샤워를 하더니 마누엘에게 철닥선이 없는 소리를 하는 제니퍼 야씨 이 와중에 음식 투정을 하네 그래도 화도 안 내고 열심히 일을 하는 마누엘 제니퍼도 나름 일손을 돕습니다 그렇게 점점 둘 사이에 전후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몸이 따갑다는 제니퍼의 말에 수영을 하자는 마누엘 엉덩이를 훌렁 까고 입수하는 마누엘을 보고는 제니퍼도 나라 들어가는데 마누엘은 개쓰레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마누엘이 다시 사냥을 나가고 랍스터 얘기를 들으니 마누엘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제니퍼 그렇게 사냥을 나간 마누엘은 약속대로 랍스터를 잡는데 돌아오는 길에 암초에 널려있는 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잭과 제니퍼는 감동적인 재회를 하게 되죠 마누엘 덕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잭은 제니퍼와 마누엘의 가까운 모습을 보고 경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야이씨 그저 안심하고 있기에는 너무 섹시한 와이프 제니퍼 밖에서는 제력과 남편이었지만 이곳에서 남자 대 남자로 마누엘과 붙으니 상당히 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다르게 생존력이 많이 떨어지는 잭 쾌난 깨끼를 부리며 아내를 사냥해 보내버리고 두 사람이 없는 틈에 집을 분리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잭은 점점 둘 사이를 의심하고 제니퍼에게 집착하게 되죠 제니퍼가 관계를 좋게 만들려 하지만 마누엘도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 결국 부딪히는 두 사람 이제 잭은 마누엘 대신 제니퍼를 먹여 살려야 하지만 영 시원찮은데요 특히 물안경이 없어서 물고기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한편 불이 없지만 베쳐먹을 물고기는 많은 마누엘 그렇게 잭이 멀리 나가 있는 동안 소라나 까먹던 제니퍼는 만족이 안되자 마누엘에게 슬금슬금 다가가는데 컵나게 먹고 싶지만 한번 튕겨주고 비밀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냅니다 그리고 냠냠 처먹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멸치 한 마리 잡았다고 좋아하는 잭 음식값으로 뽀뽀를 지불하고 가는 제니퍼 그리고 잭이 돌아오자 황급히 먹던 걸 숨기는데요 뭔데 제가 요즘에 남아와 곱씨는 저도 총에 찍힌 것 같다고요 질문자 고맙고 싶다 뉴스 부담 수 있었네요 아 한 벌inge 뭐 쫓아야 하는거 물고싶 뭔지 이 무슨 새치 제니퍼 도착 너는 못 너가 잘 안한 거니 이 애가 조금 납엘 지금 수상하셨을 때 충고를 잡고도 현란한 변명에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잭 이후로도 잭과 제니퍼는 허접한 것만 주워먹고 있었는데요 오 성게알 이건 맛있는 건데 그때 마누엘이 불을 피운 것을 발견한 잭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툴은 점점 더 원수가 되어가는데 불을 훔친 것에 복수로 물안경을 훔치는 잭 잠에서 깬 마누엘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폭주하는 마누엘을 제니퍼가 날리다가 갑자기 마누엘이 타겟을 바꾸는데요 잠깐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물고기를 잡는 책 그거 잡은 뭐해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할 건 다 해놓고 이러면 안된다며 괴로워하는 제니퍼 그리고 잠시 후 잭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신나서 돌아온 잭은 결국 눈치를 채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잭과 뭘 차렸다고 질질 짜는 제니퍼 그렇게 배신당한 뒤 잭은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하고 제니퍼는 마누엘과 새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잭 그러다 잭은 바닷속에서 버려진 보트를 발견하는데 잭이 개고생하면서 물속에서 꺼내오는 걸 제니퍼 마누엘 커플이 발견하고 바로 숟가락 얹으러 달려갑니다 그렇게 잭이 혼자서 열심히 보트를 고치자 제니퍼가 입맛을 다시는데요 잭이 넘어오지 않자 제니퍼는 마누엘을 이용해 배를 훔칠 계획을 짭니다 다음날 아침 잭이 또 사냥을 나가는 모습을 본 마누엘은 계획을 실행하는데 그때 이 모습을 발견한 잭 서둘러 달려가 보지만 너무 멀리 온 탓에 두 사람을 놓쳐버리죠 근데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잭 한편 도둑질에 성공한 둘은 뒷담화를 하며 섬을 빠져나가는데 사실 이건 모두 잭의 함정이었습니다 결국 배는 저추되버리고 승자의 만찬을 즐기는 잭 죽기 살기로 헤엄친 두 사람은 다시 섬에 돌아오는데 그렇게 등짝을 명중시키지만 다시 도망가 버리는데요 몇 번 당하더니 이제는 나쁜 놈이 되기로 한 잭 그때 마누엘이 나타나 제니퍼를 구출하는데요 그렇게 탈출한 뒤 복수를 다짐하는 두 사람 이때 아까 그 여자가 다시 주술을 걸기 시작합니다 추술에 홀린 채로 제니퍼를 쫓아가는 잭 결국 두 사람은 궁지에 몰리는데 추술은 점점 더 절정에 다다르고 결국 제게 복수심과 이 여자의 한이 모여 마누엘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섬에 누군가 도착하는데요 어이없게도 휴가를 온 사람들에게 구조되는 제니퍼 근데 최근? 지금까지 3서바이벌 아일랜드였습니다 뽀뽀에 뽕